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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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차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으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의 자유민주국가에 대한 명백한 도전입니다. 그런데도 주류 언론마저도 이러한 부정선거에 대한 침묵을 하고 있는 참담한 실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주권이 상실되었는데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낙심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5천여 년의 유고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고 항상 난세의 영웅이 나왔고 지금까지도 이 나라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4.15 총선, 부정선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어두운 단면 그것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이 지극한 어두움을 밝히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있고 소수의 의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동포 여러분들도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정말 행동에 옮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공적인 인재가 부족합니다. 말하자면 사적으로 사적인 도움은 갈구하나 공적인 일, 특히 부정선거와 관련된 부정에 대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블랙 시위를 통해서 그리고 민경욱 의원,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부정선거의 의혹이 확신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내년 상구 대선이 있습니다. 이제 석 달 조금 넘게 남아 있습니다. 내년 선거도 매우 위태롭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전에 하는 것이 바로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세뇌를 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셔서 물어보시고 한국의 실정을 말해 주십시오. 지난 6.25 전쟁에서도 우리 국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국군이 잘했어도겠지만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의 국가들이 전쟁에 같이 싸워졌기 때문입니다. 피와 땀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해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해외 동포 여러분, 움직여 주십시오. 선관위로, 가까운 선관위로 가셔서 말해 주십시오. 한국에서는 봉인을 할 때, 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봉인을 할 때, 선거관리위원회가요. 한국에서는 봉인을 할 때, 관리번호인 일련번호를 넣지 않음으로써 국민이 부정선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안전성이죠. 이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를 박탈당하는 자들을 처단해야 되겠습니다.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봉인할 경우 반드시 숫자인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과학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수봉인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관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구멍이었습니다. 뒷문을 열어 제쳤습니다. 그러니까 재검표를 미루다가 마지막에 지난 6월 2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개최된 재검표에서 우리들이 부정선거 우억을 사실로 확인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 양산, 영등포, 경기도 오산, 양천구 이렇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수많은 아시겠지만 빳빳한 투표용지, 일장기 투표지, 붙어있는 투표지 규격에 맞지 않은 투표지 등이 나와 이제 우억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제발 가까운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셔서 한국에서는 선거에서 공인할 때 일련번호를 붙이지 않고 선거를 관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마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전문가들이 한국의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뭐 학술이 됐던 아니면 정말 그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필요한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안동데일리 인터넷 신문을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유튜브도 제가 지금까지 방송한 유튜브들도 참고하시고 그래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안동데일리 홈페이지에서 뉴스 제보 이메일이 있습니다. 안동데일리 골뱅이 안동데일리 닷컴입니다. 이리로 제보하거나 문의를 해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국가안보 그리고 선거안보 사이버안보 대단히 위험합니다. 특히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서 가까운 특히 그 자유민주국가에 사시는 예를 들면 독일, 영국, 프랑스, 그리고 미국 그리고 브라질 도 그렇고요 아르젠티나, 스위스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을까요 큰가리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뭐 이런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복인할 때 일련번호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선거관리를 한다고 하며 아마 선관위에서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회로 총선, 부정선거는 역사적으로 가장 큰 대형 사기 사건이고 사기 극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움직여 주십시오. 한국의 선거 전문가들이 방문해서 한국의 부정선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동대리 조충열 기자였습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14일 오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